뷔은 매그네가 매간 매ני가, 매가 매가 오우, 우쌰, 좋아. 오우, 마이크 오우, 두 마리. 오우, 예이. 자, 이제.. 마이크는 없는 거 아시죠? 아, 제가 좀 그럼.. 밤낚시 한번 시작해볼게요. 오전에 오후 타임에는 별로 안 나와가지고 인사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뭐 하다가 말았습니다. 저녁 시간에 잠깐 해봤는데 계속 매가리만 엄청 나오네 오후에부터 계속 매가리요 멸치도 안나오고 꼬등어도 안나오고 조금 있으면 안나오면 제가 한번 그거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 뒤딪쳐가지고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담낚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또 매가리야 와... 매가리 막 겁나게 가버려 또 매가리가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비카드에 지금 새우르 단 그것만 지금 다 건드리고 있네 하단쪽에 있고 뭐... 손맛은 별로 없어 하하하하 솔직한 이야기로 손맛은 별로 없어 매가리 좋네 하하하하 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 작다 그죠? 요만한 사이즈들 좀 헹히니까 요런 것들도 별로 또 왔어요 막 쭈로 막 쳐 뭐 보이는가 모르겠어 와... 던지면 나와 던지면 매가리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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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매가리가 너무 작아요 더우나... 더우면 나오는 매가리 많이 잡으세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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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작 아니고 아하하하... 방금 망상어 한 마리 올라왔는데 오우 사이즈 좋아요 어... 그죠? 오우... 밤에 망상어 올라오네 남해안에서는 요 놈 안 먹죠 아... 야... 치알이... 너무 자라요 뭐... 멸치 한 마리 망상어 한 마리 그리고... 다 매가리인데 한 40마리 정도 뭐... 30 몇 마리 되네 뭐... 야간낚시 아이고... 좀 쉬다가 해야지 그죠? 지금 몇 신지는 모르겠네 뭐... 몇 신이나 돼 봐야면 한 7시 8시 되겠지 자... 이렇습니다 다 매가리만 올라와요 지금 해지대에 멸치 한 마리 올라오고 망상... 집어 막 시키니까 망상어 한 마리 올라오고 끝 매가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